안녕하세요. 전 그리스에요. 오늘은 제가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거에요. 네.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거에요. 아. 너무 많이 남겼네요. 네. 업데이트 할게요. 네. 있잖아요. 제가 오늘은 이 채널을 올릴거에요. 인도 채널에서 제가 오늘은 읽고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거에요. 이게 꽃인데 좀 이게 너무 꾸겨졌네요. 네. 이게 더 예쁘게 만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무궁화 같죠? 바람산대현산대현으로 이리 벗어나세 바람산대현산대현으로 이리 벗어나세 한톨이 불변함은 우리 이상일세 가을안에 공원안내 녹고 구름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수 일편단심일세 일편단심일세 안돼. 애국가사절을 까먹었도 어. 애국가사절은 음. 괴로우. 아닌데. 괴로우마 즐거우라. 나라 사랑하세. 이거밖에 기억이 안나네요. 음. 공책이 있으면 좋은데 그쵸? 공책 뒤쪽에 한국공책은 원래 거의 뒤쪽에 애국가가 써있잖아요. 내가 한번 제가 찾아줄게요. 애국가를 까먹을 순 없어요. 음. 어? 맞네? 맞았네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를 발도로 대안사람 대안으로 이리 보존하세 남산유의 저소나무 철갑을 들은 듯 발람설이 불변함은 우리 이상일세 가을안에 공원안내 녹고 구름없이 발람설을 빨간 달은 우리 가수 일편단심일세 괴로우. 괴로우. 즐거우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네. 읽어드릴게요. 아. 삼선의 머리카락이라는 이야기에요. 음. 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잠시만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또 괴롭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음. 그 사람들을 혼내줄. 삼선이라는 사람을 어. 아예. 그들을 도와줄 사람을 하느님이 만들기로 하셨어요. 아예. 음. 음. 엄청 나쁘다 뭐하는데 계속 그거하고 눈을 far 눈을 안으로 눈을 늘고 눈을 떠 눈을 불지 않으면 눈을 안으로 눈을 감ля그vis고 그래서 어느날 천사가 왔어요. 아이를 갖고 온 사람이었어요.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되고 와인을 마시면 안되고 죽은 동물을 만지면 안된다고 약속했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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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어느 날 데릴라가 삼순의 비밀을 알아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삼순의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했어요. 그럼 삼순은 이미 없어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데릴라는 돈을 받았어요. 하하하 잡팔 이스티아에 운허네 아산이세 우세 팍갈리야 운허네 우세 안나가리야 탑 운허네 우세 질 메달 디야 어바리 창기 비즈 내 가 감 디야 음 저는 눈을 다치게 해서 앞이 보이지 않게 하고 삼순의 힘든 일을 시켰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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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심심심심심심심심심 삼손이 그래서 머리카락이 조금 자랐을 때였어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은 같이 주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아무것도 안보여서 에러가 날때가 많은데 에러가 안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안녕